밤사이 국외 먼지가 추가로 날아들어오면서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당분간 먼지는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여서요.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 착용하셔서 호흡기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곳곳에 안개까지 뒤엉켜 있습니다. 특히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00m도 채 안 나오는 것들 있는데요. 이른 시간부터 기경길에 오르신다면 안전운전해 주셔야겠습니다. 영서와 제주 산지에는 살짝 눈이 날릴 때 있겠고요. 강원과 전남, 영남과 제주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는데요. 특히 한파특보가 내려진 강원 산지에 태백의 기온은 영하 10.7도까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낮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가면서 날은 점점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